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예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 방역대책을 꾸리고 코로나19 비상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추석 연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제1, 2센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 1일 현황, 확진자 발생 알림 등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코로나19 관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이대 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합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다산콜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또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청소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추석 연휴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특히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생활폐기물 수거 강화와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9월 22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버리면 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전자나 승객 등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 졸음, 음주, 난폭운전,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살리는 동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오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장터에는 임실군, 상주시, 태양군, 강릉시 등 총 12개 자매결연지에서 직접 생산 가공한 과일, 한과, 송편 등 40여 개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내 추석 직거래 장터 배너에 접속하면 자세한 판매 품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위해 직접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성숙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며 지역 내 소매 점포, 편의점 등의 가격 표시제를 지도 점검합니다. 강서구는 또한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 신규 사업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지원 가구와 금액이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게 됩니다. 강서구는 이번 추석 종합대책 세부사항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문의는 120다산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접수받는 등 추석 연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큰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함께 해피엔딩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